자 시작 시작합니다 엘도 스크롤 5 스카이립 이어서 가야죠 언캠펄 통해서 스킬 숙련도 배율을 많이 올려놨구요 오늘은 오늘 목표는 모든 마법 숙련도를 찍어서 새로운 모두의 마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두고 가능하면 마법 쓸거에요 오늘 하루종일 스카이립만 할겁니다 생긴거 극혐 이죠 그러나 그룹으로 자 빨리 마법 일단 배웁시다 오늘 그럼 전부 찍으려면은 일단 변화마법 자체는 변화마법이 별로 안돼 있네 파괴 환영 회복 어떻게 찍냐 어떻게 찍지 이거 일단은 어떻게 그 저 저 음 어 일단은 회복 먼저 하자 그럼. 어. 회복을 일단 파괴를 배우고. 아 다 배우고. 일단 하나씩 배우고 얻으러 갑시다. 아 힘들어졌는데? 오늘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노가리 까면서 할 거예요. 제가 원래 마블을 하면서 노가리를 까는데 요즘 마블이 힘들었거든요. 합종군이 와가지고 위기가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가리를 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오늘 스카이렘에서 노가리 깝니다. 근데 이게 노가리 깔 시간이 필요해. 어디서 노가리를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취미가 방송이기 때문에 따로 어디서 하소연을 할 시간대가 안 돼요. 마법책들은 나중에 보고 일단은 기본걸로 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겠죠. 번개화살 나 있어? 번개화살 쓸래 그럼. 회복 있지. 환영마법 하나만 사가자. 아저씨!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소음 억제를 가져가자.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거 팔아야겠다. 도로시. 야! 야! 어딨어! 빠꾸야 이리 와. 대물이 어디 갔어. 장사 많이 했다고 지금. 대학 탈주한 거야? 돈 좀 벌었다고? 모두빨로 돈 벌어놓고서 지금 탈주하려, 탈주하려 그랬대 이거지? 야 너, 니가 팔아먹은 걸 이렇게 이따위로 사가면 어떡하냐 세상에. 알겠습니다. 루프? 근데 문제가 파괴마법이거든요. 파괴마법은 진짜 숙련한 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게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적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지금 배로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릴 겁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80배로 해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세배로 해놨기 때문에 모두 다 세배로 했어요. 귀찮아서. 그로하다. 감. 빠르게 이제 올립시다. 세팅을 싹 바꿔야겠죠?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합체 해무기와 합체 활과 흑담 피부는 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괴마법에서 불화살과 불화살 쓰자 그냥. 그리고 회복이치. 환영 소먹제 해놓고 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빨리 가죠. 불화살과 회복으로. 아, 씨. 레고니니? 안 돼, 레고나. 안 돼. 안 돼. 어머, 야. 이거 아니야. 하지만. 워홉사는 이런 거에 안 죽는다. 마홉으로 돌파하면 된다. 아, 뭐야. 노래 끝났어. 노래 끝났다. 보내줘야 된다. 그치. 빠바밤. 빠바밤. 빰밤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 주자고요? 얼마나 오르나 볼까? 소비량 이렇게 커? 일단 오르긴 한다. 잠깐만, 잠깐만. 일단 파괴망업을 찍고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아, 야. 야, 진짜 답없는데? 데미지는? 야, 진짜 안 오르긴 한다. 야, 3배예요. 이거. 3배가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아 마이크서는 자꾸 키보드를 때려 오늘은 그냥 하면은 좀 자칫한게 아니라 내가 노가리 까고 싶으니까 노가리 까면서 하죠 오늘부터 그거지 않아요 아 일요일마다 너무 힘들어 다 똑같겠지만 일요일이란다 월요일 월요일의 고통 월요병이죠 월요병 없는 사람 어딨겠어 근데 이런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직업마다 다 다른거같애 지금은 월요병이지만 원래는 너 왜 그걸 들고있냐 토요병이야 토요병 주말만 되면은 서비스 팔 때 손님 많이 오니까 맞아 이게 있었어 근데 이게 그래 썰이 있었지 억울한 썰이 하나 있었어요 날먹 썰이 제가 연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니까 거의 뭐 첫차 타고 가서 막차 타고 오거든요 교대 야근이 안되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일요일에 아침에 근무를 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내일부터 예비군이세요? 아 너무 소리가 크다 어휴 근데 그게 있었어 교대 야근을 안하니까 이게 손님 중에 원래 미용리를 하면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단골들이 아아아아 다른 사람 생활 패턴까지 신경을 써 그러면은 내가 교대 야근을 안하는 걸 아니까 내가 이제 짬밥으로 안하는 줄 알고 기를 넣는 거야 이 인간들이 나 짬밥으로 안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교대 야근으로 저녁에 남아도 손님 거의 없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아침에 먼저 근무를 하는 건 급이 다르지 일요일에 직원들이 교회를 가서 내가 먼저 처리를 다 해야되는데 이게 보통 미용실에 평일이면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해요 번갈아가면서 한다던가 약간 좀 하나씩 하는데 주말은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토요일에 소진이 되면은 내가 일요일에 혼자 세팅을 하면 세팅을 다 해야된단 말이에요 미용실에 있는 걸 내가 그렇게 힘들게 세팅하는데 날목이라고 날목춤인 줄 아는 고객님들은 정말 짜증났지 말을 할 수도 없고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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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담가 버릴라 그래 못된 놈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이런 썰이 있었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월급자인데 그게 추가금이 있어요 서비스업에도 그게 있습니다 팁을 받는게 아니라 미용에 팁이 어딨어 미용에 팁이 어딨어 미용용품을 팔면은 사실 나 미용썰이 제일 많아 왜냐면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랑 노가리를 까니까 미용썰을 하면은 회사근무랑은 썰 범위가 다르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미용용품을 팔면은 거기서 이제 붙어오는거거든요 약간의 금액이 님들도 이게 아실거에요 원래 제가 남자를 쓰는 미용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작은 미용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제 목표는 창구리 불평썰이요? 아 불평썰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내가 미용을 일을 했던게 남자 머리에서 동네에서 이발소 하나 차릴라 그랬어요 하도 주변사람들이 여자 머리가 돈이 된다 남자 머리하면 못 먹고 산다 자꾸 딜을 넣으니까 내가 강제로 지금 했거든요 사실 남자 취직할데도 거의 없어가지고 어 사실 연천에서 연천에는 아예 없.. 이제 30이라고? 잠깐만 음 어찌됐건 그랬는데 미용용품을 파는게 개꿀인데 이거 내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탈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 진심입니다 가끔 가면은 탈모이신 분들이 이게 있어요 이게 미용사가 약간 미용사의 그 취미가 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노가리 까는 걸로 보거든요 노가리 까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용사에서 노가리를 잘 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미용사가 진짜 머리에 관해서는 의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이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가 더 잘할지 당연하게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네 일단은 약을 잘 파니까 그렇게 알고 약간 탈모 관련된 용품을 미용으로 사서 어떻게 나가보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탈모는 나올 수 있는 아아아아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재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썰이 있었어요 또 어 나도 약간 그게 있어 탈모 관련 용품을 그니까 탈모 방지 관련 용품이죠 약간 솔직히 이거는 미용을 떠나서 약간 탈모는 의학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냥 팔라니까 노가리를 까는 건데 고객님 중에서 우리 고객님 중에서 고객님 중에서 고객님 중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안되지 일단은 손님 중 한 분이 계시는데 되게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서 이게 단골이신 분인데 출산 후에 애엄마인데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막 빠져가지고 관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오는 데다가 사람 없는 시간에 자주 오거든요 자주 오는 걸 떠나서 그 머리를 이게 받는 게 굉장히 비싸고 수고가 덜 들어가요 솔직히 파마 한번 하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파마하고 염색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보통 관리 받고 이런 게 관리해주고 그러는 게 관리해주고 그러는 게 마나 찍어야겠지 아 좋아요 이거 이거 야 근데 뭔가 매지카 회복이 빠르다? 높아서 그런지 어 데프 세졌고요 아 흠흠 난 그때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찌됐건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단골이니까 손님 없는 시간을 알아서 손님 없는 시간대 와요 관리 받는 게 손님이 많으면은 그냥 로테이션으로 가서 시간 나면은 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아우 이게 사람 없는 시간대 오니까 나도 편하거든요 사람 없는 시간대 와서 나한테 받으면은 나는 그냥 솔직히 기계가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물론 많지만 반응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서서 노가리 까는 게 많아요 설명하고 이거는 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건데 그 사람 점장이 이제 날이 온 거지 이 사람 단골이고 약간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 같으니까 탈모 관련 용품을 좀 팔아라 이 사람한테 명령이 하달에 왔는데 어 야 머물돈 조금 더 많이 다네? 이 사람은 내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의 나는 친척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일가 친척까지 다 알거든요 하도 욕을 해서 이 의줌마가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친목질이 돼 있는 아줌마인데 약간 알아요 그렇게 돈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리카락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여성분이 애엄마신 분인데 그래서 일단 거의 뭐 쥐어짜내듯이는 아니지만 약간 많은 투자를 해서 오시는 건데 솔직히 별 효과도 없는 미용 용품 팔라니까 너무 양심 찔리는 거야 흐흑 아니 씨 효과라도 좋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솔직히 솔직히 그다지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저 아줌마한테 팔아먹어야 되나 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 판 다음에 제품을 가져가면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날 텐데 약간 효과 없는 거 줬다가 나는 모르지 심지어 난 그 점장이 사오는 거니까 나는 그 효과도 모르고 그냥 사용처 같은 거 어떤 효과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효과도 별론데 나는 이 사람 맨날 보는데 맨날까지 아니어도 자주 보는데 이 사람 머리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상한 거 팔았다가 그럼 어떡해 그 점장도 못된 새끼야 진짜 탈모 걸린 애엄마한테 그걸 팔아먹으라 그러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노가리 까는 사이에 잘 올랐죠? 아 이게 노가리의 힘입니다 노가리 안 깎고 닥치고 했으면은 나 벌써 잤을 거야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가리 까면서 잡으니까 이렇게 맨모습 세워 죽이고요 다 죽였나? 하나 남았네요 마라 채워주고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근데 확실히 이게 있다 어 이게 인싸들은 학생생활에서 약간 재미를 많이 보니까 학생생활 썰을 풀잖아요? 나는 일단 미용리를 할 때가 가장 썰이 많아요 내가 너무 애답게 못 놀았나 봐 나 때 모든 게 애매했지 요즘 애들도 내 나이 때 가장 썰 풀 거 없지 않나? 게임을 하니까 옛날에 뭐 옛날 이제 4,50대 아저씨들이나 이제 어렸을 때 길바닥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니까 썰거리가 나오는 거지 컴퓨터 게임 이러면 게임 썰 밖에 없지 많이 막 침끄러 노는 거지 게임 썰이지 잡았고요 보더랜드2의 마인크래프트 지역 있어요? 옛날에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뭐든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면 보겠습니다 무질프트 유적에 가라 나 이거 너무 안 오르는데 일단은 한 번만 더 잡자 거의 쟨 데 있어라 제발 나 항상 미용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머리 세팅하러 오는 거랑 남자 머리 자르는 거 아 솔직히 남자 머리 자르는 거랑 머리카락 세팅하는 거는 거울 보고 하면 되잖아 뭐하러 돈을 막 2,3만원씩 내가면서 그걸 하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자 머리가 약간 길면은 자르면은 이게 단차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솔직히 남자 머리 바리깡으로 미는 거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중2 제 머리 못 민다는 건 난 말이 안 돼 그냥 갖다 밀면 되는데 난 오히려 제 머리를 제가 하는 게 더 잘 되는 거 같아요 난 남의 머리 해주는 것보다 내 머리 내 머리 내가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 그래서 나는 미용실 안 가거든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는 진짜 연습이 필요한데 솔직히 한 번에 할 만한 것도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빡빡이 머리를 미는데 거울 보고 밀면 되는데 이거를 3만원 누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막아주고 빡빡이로 밀고 머리 감는 건데 머리 칼을 없으니까 그냥 감겨주면 되잖아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감는 게 불인데 뭐하러 그 돈을 내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난 여자 머리도 사실 그게 있어요 아 이발기는 오히려 싸요? 면도기보다 쌉니다 이발기는 약간 그게 없어요 그 실패가 없어요 면도기는 약간 턱에 대고 미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피부 덜 상처 입히는 걸로 하는데 그것 중에 저 약간 좀 2,30만 원대 되는 거는 잘 안 깎이거든요 이발기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엔간하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나 이발기 하나 정도는 집에 있는 거 추천드려요 머리 짧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머리 솔직히 5,000원 주고 자르더라도 이발기 하나 사서 두고두고 자르면은 그냥 바로 절약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절약하는 게 좀 구수세 같긴 한가? 나는 그렇게 절약합니다 나 하나씩 사는 건 추천드려요 되게 가성비가 좋아 나도 처음에 저는 학생 때 머리깡을 샀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머리를 지 손으로 자르냐고 개떡과 차고 다닐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머리 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가 짧았으니까 나는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아버지 머리도 머리 밀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죠 옛날에 산 건데 오래 쓰고 있어요 면도기는 솔직히 몇 년 못 썼잖아요 몇 년까지는 아닌가? 저번 면도기 언제 바꿨지? 아 모르게 될 때 몇 년 쓸 텐데 바리깡은 오래가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는 한? 좀 되게 괜찮게 봐요 아잇잇잇 아 이거 아니 아 나 치룡 맞네? 좀 약하다 아까 저번에 비하면 좀 많이 약하다 아잇잇잇잇 나 나 나 지금 너무 나 음량을 지금 엄청 키웠거든요? 노가리온을 깔라고? 근데 너무 막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소리를 많이 올려놨는데 조금 줄이자 아 막 오버해서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아 흥분해서 근데 이게 있죠 세팅은 사실 이게 세팅이 엄청 잘 되면은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사실 이거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거 해주고 잘 잘렸어도 약간 희열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잘 잘라봤자 사람 머리통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머리를 못 잘랐을 때 약간 아니 머리를 좀 잘 잘렸거나 그랬을 때 이게 세팅을 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보다 그냥 아예 좀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머리를 예쁘거나 멋지게 해놓으면은 그 희열이 있는데 난 그게 없었어 그게 여자들이 여자머리 예쁘게 하면은 되게 약간 좋아서 사진추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여자머리 예쁘게 하면은 약간 희열이 있다는데 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난 오로지 남자 장발 남자 장발을 세팅을 화려하게 했을 때 그 쾌감 약간 그 구심이 있었지 왜냐면은 사람이 남자 장발을 만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나는 내가 머리가 장발이니까 내 머리를 만지니까 만질 일이 많은 데다가 이게 세팅도 약간 급이 있잖아요 약간 어 고데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뭐 그라데이션 같은 거는 한 5천원? 5천원 만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아닌가 어찌 됐건 근데 좀 신부 머리 같은 거 한 20만원씩 주고 하는 거 어려운 머리는 완성시켰을 때 엄청난 희열이 있는데 여기 어디 갔냐 얘 엄청난 희열이 있는데 난 거기서 되게 부심 있어 나는 내가 난 내가 남자 장발의 최 1인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씨 나는 딱히 다른 사람이 손 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난 그 부심 있어 남자 장발이니까 머리가 자기 머리 많이 만지잖아요 서비스업 하면은 머리 잘못 만지거나 어 향 향수도 뿌리고 오라 그러거든 정자빈이 아 향수도 뿌리고 이래야 돼요 어우 씨 갈래 난 약간의 부심이 있었는데 부심이 한 번에 깨졌지 왜냐면 만질 일이 없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있죠 약간 게임을 하면은 싱글 게임을 하면은 누구나 다 고수가 된 것 같잖아 게임이 쉽고 멀티 기능이 없으니까 강자를 못 만나니까 약간 그런 류였어요 내가 고수인 줄 알았지 남자 장발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한 번 손님 중에 되게 잘생긴 손님이 왔어 잘생겼다기보다는 샤프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죠 약간 남자 아이돌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왔는데 그분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머리가 약간 그 지미 뉴트론가였어요 지미 뉴트론이라고 머리가 길었어요 일단은 주상이 길었는데 머리가 이게 남자 장발이 잘못 세팅을 하면은 머리가 작은 사람이 머리가 커 보이고 잘 세팅을 하면은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작아 보이거든요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머리가 작은데도 나는 굳이 작게 보이는 세팅을 했죠 나는 거기서 이제 진실을 깨닫고 말았지 지미 뉴트론과는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올라가더라구요 그게 올라간다는게 머리가 뜬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 슈퍼사이어인 3처럼 머리카락으로 승천을 해요 위로 쭉 난 몰랐지 내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구경하던 같이 일하시는 분이 폭소를 한거야 막 뒤를 돈 다음에 희끗희끗거리고 있는데 손님은 이게 이 머리가 뒤에서 보면은 완전 그 어떻게 되냐면 에얼리언이 되는거에요 에얼리언이 되는데 약간 프리저 2단 변신하면 머리 뒤로 길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길어지는데 앞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는 멋있어 살짝 살짝 이게 약간 약간 마라 캐릭터 같기도 하고 살짝 멋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족을 했는데 만족을 하고 등을 돌려 나가는 그 걸어나가는 문을 걸어나가는 데 뒷통수를 보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더라고 아 그래서 함부로 부심을 못 느끼죠 아이템 팔러 왔지 아 나 정신병 있나 닦아먹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난 그래도 내버리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귀찮아서 묶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 에보니 파니? 와 에보니 팔어? 제법인데 4만원이나 있네 일단 내꺼 사가지고요 야 1레벨 플레이하다가 에보니 보니까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자주 왔습니다 제가 약간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딱히 저를 지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약간 돌리듯이 했는데 아 괴리감 심하더라고요 약간 내가 사람 머리가 일반적으로 공이라면 나도 공이거든요 공이라면 약간 타월인데 부담감이 심하더라고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역시 고급 기술이 고급 기술이긴 해 내가 손 댈 만한 게 아니었어 한 번만 더 돌고 거인 한 번만 여기로 가서 쏙 잡고 캐스트 깨면서 속도 올리죠 힐을 너무 안 올렸나? 너무 내가 야빴었어 고급 기술을 고급 기술을 하면 될 줄 알았지 그래도 비싼 거 먹으러 갈때랑 약간 이게 사람이 살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은행도 은행이지만 보험회사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머리에 힘주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젠 뭐 아예 완전 그 뭐지? 그 합주하면 합주를 한다 여러 개 악기 오페란가? 뭐더라? 여러 개 악기 막 하는 공연 같은 데 가면은 깔때기 휘두르면서 나이크로맨스처럼 막 사람 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는데 같은 장발이라 아 역시 믿을 게 못해 나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아 나는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진짜 어 이 미용사의 실력이라는 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 같아 진짜로 약간 이게 솔직히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 똑같은 도화지에 그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재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종이에다 부리는 거잖아요 평면에 있는 거 근데 사람 머리가 다 다른데 막 진짜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거기다가 비슷한 작업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진짜 미용에 있어서는 음 그거는 진짜 전문가고 뭐 나발이고 없는 거 같아 머리 잘못 만나면은 답이 없는 거 같아 네 누구신데 이렇게 길 걸어다니시죠? 아 암사캐스트 결혼식이네 자 이리로 가자 그게 아무래도 남자 머리 중에서 그 인터넷 짤 있잖아요 의지문이 이렇게 거기 째르면 안 된다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단골에도 매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짤이 이제 아줌마들이 남자 머리 거를 해주는 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약간 실수가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아예 못 할 거 같아서 또 자기가 잘하는 머리 만나면 엄청 잘한단 말이죠 아주머니들이 아 아주머니들이 어 머리 잘하는 거 같애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이 머리 되게 잘해요 손님 동네에서 오래 잠뼈 굴고신 분들이 어 내가 그분들 중에서 물어봐야돼 어 원래 여기서 쭉 장사를 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돼 님들 여러분들 싸게 좋은 머리 하려면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돼 아니 여기서 이제 쭉 했다 라던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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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살짝 피하는 게 좋아 근데 어디서 왔다 이런 분들 나는 오히려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 머리를 망치면서 아 망친다 그러면 안 다른 사람 머리를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쌓고 다른데도 이사를 가서 장사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왜냐면은 미용을 하면 아줌마들 이렇게 미용실 차린 아줌마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약간 약간 그런 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달인이 돼서 둥지를 떠나는 그런 분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 나 믿을만한 거 같애 충분한 숙련도 쌓고 나오신 분들은 해탈하신 분들은 클라스가 있는 거 같애 근데 이게 문제가 어 어 어 야 잠깐만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화려한 걸 하시는데 집에 제가 장비가 없으니까 어 야 미용실 가서 하시거든요 동네 미용실이 확실히 싼데 우리 동네 미용실은 하시는 분이 싸게 해주시는데 실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패턴이 보여 아줌마 고수들은 진짜 진짜 예 수행을 거쳐 하산하신 아줌마분들은 진짜 천만원 받는 월에 천만원 받는 미용사 부럽지 않은 실력이 있어요 이게 약간 등급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게 게임 튀어 있듯이 뭐 브론즈 다이아 뭐 챌린저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구별이 가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등급을 매이겠습니까 없다보니까 그냥 갈리는 건데 고수와 아줌마 만나면은 저렴하게 포화 풀세팅이 가능하죠 잠깐만 50까지 찍었네 그래도 구역구역 아이고 아 안 모으는 게 나은 거 같죠 두 번 쓰는 게 더 성렴도가 오르는 거 같죠 아이고 아 마나 소비량으로 오르던가 감속값을 제외하고 기본 소비량으로 난 근데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 막 화려한 머리라던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 머리 따라하고 싶다던가 약간 마너 캐릭터 머리를 따라하고 싶을 때는 비싼 뭐가 비싼 비용실 가서 실력 있는 머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때 가면은 돈 아끼지 말고 분명 얘기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실력이 있어요 라고 말할 텐데 무조건 원장님한테 받아요 예약을 하더라도 원장님이랑 일반 미용사랑은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전 진짜 추천드려요 추가금을 내더라도 어차피 비싼데 가서 받을 거면은 원장님한테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장님이 짱이야 주문 시전이 깨진다 됐고 동시전 자연의 힘 날씨에 걸맞는 마흡을 사용할 때 매재가 감소한다 아 나 레벨업이 안 됐구나 이제부터 이제 속성 계열이 나오죠 속성 계열 특화로 이거는 약간 사실 달라요 다양한 마흡을 쓰는 거라기 보다는 근데 지구력 왜 이러냐 25가 빠졌는데? 다양한 마흡을 쓰는 거라기 보다는 마흡에 약간 특화시키는 계열인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오디네이터 폭모드에서 저번 시간에 언데드 계열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오디 아 오디네이터 폭모드에 언데드 계열이 있는데 추가 마흡에 언데드 계열이 없었잖아요 난 그 이유가 폭모드 호환을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 같아 이게 공격 퍽이 지금 화염을 쓰면 화염에 특화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아마 추가된 마법에서는 다양한 마법을 쓰면 시너지를 받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밸런스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 같아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마법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바닐라에 섞여서 그냥저냥 쓰기 좋고 다양성을 추가하는 맛이다 잘 만들었어 추천드립니다 마법을 추가하실 거면 이거 하는 거 추천드려요 아직 마블 다 못 봐서 확실은 못 드리지만 아이고 좋아 익어버렸죠? 아유 어휴 아 머리는 자 본인이 만족을 하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진짜 막 박버슬처럼 하고 다닌다 발사기처럼 하고 다닌다 말하던가 아무리 주변에서 예쁘다 그래도 솔직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 팍 상하거든요 팍 상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이상하다 그래도 자기가 만족스러우면은 난 좋은 것 같아 이게 미용 법칙에도 있잖아요 그 손님의 의향에 맞춰라 정말 참된 법칙인 것 같아 손님 맘에 드는 게 최고입니다 난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 약간 데이트할 때 아무거나 먹으면서 어 먹어하는 사람이 막 싫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무 머리나 해주세요 미용사님에게 맡깁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싫은 것 같아 너무 싫어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그러지 그 집 발사기 같은 거 해달라 그래도 뭐 솔직히 내게 머리 해달라 그러면은 다른 데 보내면 되니까 아 여긴 안 되고 다른 데 가세요 이러면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 겸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바리깡으로 머리 다 밀어버리고 싶은 그 그 타인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도발일 수도 있어 사실 뭐 일반적인 머리 하면은 남자랑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죠 두상이 크면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던가 얼굴이 좀 얄쌍 아 깜짝이야 벌레인 줄 알았네 뭐야 나무풀구나 얄쌍하면 긴 머리가 어울린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미용사가 아니어도 다 알잖아요 기본 지식이니까 아 잠깐만 50이라고? 대룡이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잠깐만 대룡이가 벌써 나오면 어떡해 나 수련시켜주려고 일부러 나온 건가? 살짝 마주주자 안 쏘래? 근데 이게 진짜 그 엄청난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난 머리가 신기한 것 같아 얼굴이 얼굴이 머리가 안 생긴 것 같아 두상이 커도 얼굴이 생긴 거에 따라서 머리가 긴 게 또 어울릴 때도 있더라고요 난 역시 몰라 우리 고대종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나 만화 소비장이 너무 극현비인데 혹시 만화 젠 포션 있나? 나 능력 중에선 역시 명문 혈통이 제일 잘 쓰이는 것 같다 최고의 능력은 아 최고의 종종 능력은 역시 명문 혈통인 것 같고 최강의 종종 능력은 역시 오크 와 나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편리한 종종 능력은 지금 이 우드 엘프 그냥저냥 쓸만하죠 재미도 있고 밥 뜨면 어떡해 널 믿고 내가 공룡을 쓰는 건데 너 뭐 한입 당하는 거 아니야? 어우야 너 저항력이 근데 그렇게 안 넘나 보구나 40씩 박히네 막 우리 피웅이들 한입거리네? 빨리 날아줄래? 넌 뒤졌다 이리 와 머리 스타일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평소에 원하는 스타일 없나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나는 남자는 그냥 평범하게 투플럭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난 것 같아요 약간 만능형 느낌이 납니다 약간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짧은 계열 중에 스포츠 계열 중에서 대중적인 거 하는 게 제일 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약간 그 미용 관련 가꾸는 데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짱인 것 같아요 뭐 앵간에서는 진짜 대중적인 헤어스타일이 안 어울린다거나 나 그런 거는 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국민 국민 커지 제일 낫지 않나 너무 아픈 거 아니니? 어우 야 죽겠다 나 뜬 머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다구요? 짧은 머리도요? 그래요? 신기하네 짧은 거 하면 돼요? 너무 길게만 안 하면 됩니다 짧게 하면은 다 어울리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 사실 짧게 하면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짧게 한다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연예인 머리처럼 약간 길게 해서 그 일부분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짧으면서 약간 어떻게 공격적인 거? 전체적으로 일단 짧은 머리는 다 어울리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없죠 머리가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어도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짧으면서 근데 이 확실히 연예인 머리 있죠 연예인 머리처럼 약간 머리카락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관리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두상에 따라서 머리가 약간 납작하신 분들은 그 머리 하면은 이게 한 번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거든 귀찮거든요 솔직히 남자가 어떻게 나갈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한 번 띄워줄 수 없고 그냥 왁스로 이렇게 사싹 하는 거랑 다르게 좀 안지기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 아쉽게 안 쓰고 다녀도 되긴 한데 거인 잡니? 짧은 개동 역시 가장 낫지 않나 난 그래도 머리 기르고 아예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모자를 근데 사고 달려면은 캔모자는 안 되죠 캔모자 쓰면은 뒤가 아예 많이 떠버리기 때문에 머리 숱이 많으면은 숱이 많고 뭐 밟고 쓰리고 이러면은 떠버리는데 비니 같은 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만능이야 비니 얼굴을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분이지만 이마까지는 지켜주지 않아요? 비니로 해서 머리 길고 비니로 대충 내려놓으면은 여자건 남자건은 다 평타 이상 치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소심인인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원래 미용사들이 자신만의 이 화려한 스타일 멋진 스타일 같은 걸 약간 추구하는데 나는 그냥 대중입니다 그냥 평균만 가자 어디서 어디 가서 머리 해주고 욕은 안 먹자 딱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요? 하면은 그냥 어울리고 나발이고 대중적인 걸 추천해줍니다 난 내 눈썰미를 믿지 않아요 우리야 이게 낫지 않습니까? 어 굿끄럭 싸우니? 괜히 이상하게 대는 것보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게 낫지 고대룡이랑 나랑 파티 먹었네? 꼈니? 어 막탄 터달라고 있는 거구나 아 그치 이걸로 안 죽기만 하면 된다 아 만화를 왜 빼러 가 아 맞아 맞아 퍽 때문에 데미지를 만화로 받는 거구나 나 지옥의 퍽을 찍어버렸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어 이거 너무 올리기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헤린데 조금 올릴까요? 어 너무 헤린데 지금? 파괴 54죠? 어 너무 헤린데? 한 시간 동안 올렸는데 이거는 어 사기를 한 번 더 쳐야 된다 이미 사기를 한 번 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 번 더 친다고 변할 게 없습니다 사기 치러 갑니다 아 머리를 짧게 했을 때 반대하는 거는 이게 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무래도 이게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약간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아깝단 말이죠 나도 그래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되게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나도 그래요 다 팔로 하자 언제 뭐가 쓸지 모르니까 다 여덟 배로 저도 한 번 거부는 해요 어 약간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건 확실하게 자기가 자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잘라줍니다 아무리 뭐 어 그지 같은 머리를 해도 잘라달라고 잘라줘요 일단 한 번씩 튕기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한 번 튕겨야 돼요 내가 어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해줬다가 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번 튕겨주면은 한 번 튕겨주면은 이 사람들이 명분이 생긴단 말이죠 일부러 튕기는 거예요 나도 그럽니다 나도 한 번 튕겨요 일부러 아 아 아 남탓의 원조는 책임 정가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번 튕겨줍니다 여덟 배 파워를 볼까? 잠깐만 타입 아우 안락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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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배 파워드 안올라 여덟 배 파워드 안올라 흐흑 흐흑 쓰읍 이거 이거 좀 빡센데 아 나 로브를 바꿀까? 변하니? 아 일단 125%니까 이걸로 하자 어머 저 좋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그건 아니지 적일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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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과한데? 이거 이거 마법사인데? 저걸 맞추네 저기서 일단은 떨어뜨려야겠다 아 돌아다니니까 착륙시켜주고 영원히 여기서 사시구요 떨어지시구요 반피 아직도 반피 이하가 안됐냐? 아 근데 이거 맞으면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나본데 엄폐 만 하면은 됐다 아 걸어오지만 마 너 혹시 어냐? 내가 어렸어요? 너도 혹시 맞으면 어니? 아 안 오시는구나 왜 쓰 쓰다가 마라 넣고 마라 소면 되는거야 약 먹어야지 약 저기서 움직이질 않네 잘 생각했어 가만히 있는게 최고야 마라 쓰고 채우러 가야지 물 떠오겠습니다 물 떠오겠습니다 엄마 4 1 두 두 소 2 2 2 3 2 3 2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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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모이세요. 일단 소목자 먼저. 즐겨재끼 해놓고 이걸로 찾아쓰는 클라스. 빨리 오르죠. 소목자는 나름 빨리 올라요. 아, 나 병 좀 치료하고자. 체력은 진짜 400까지만 찍어도 많은 것 같다. 1레벨 저설라이더에서 300 이하로 다 클리어가 됐으니까 체력은 굳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네. 400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 매지칼 좀 찍죠. 매지카랑 지구력. 지구력을 찍는 건 그냥 게임 진행이 편하니까. 야, 이거 환영방법 찍어야겠는데. 총 몇이야. 일단 다 찍죠, 하나씩 해서. 전부 쓸 거기 때문에. 난 네크로맨서들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개쿨해. 쿨하지 않습니까, 네크로맨서들? 옷도 검은 거 입고 다니고. 나 검은 옷 입은 놈도 싫어하는데 뭔가 멋있어 걔네 거는. 보습도 살려있고. 배우고자. 선생님! 선생님! 아, 드래곤 진짜 꺼졌으면 좋겠어. 드래곤 진짜 꺼졌으면 좋겠어. 아! 아, 이렇게 애매할 수가. 여기서 그냥 소음, 소음 억제 써야겠다. 아,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너무 꾸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나 푸스로더보다 저게 더 좋은데, 얼음 형태로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저거? 한 손목이 올라가는 거 보소? 한 손목이 올라가는 거 보소? 야, 화력만 왜 이렇게 잘 올라가? 이 정도였어? 70이잖아? 소울트랙급인데? 소울트랙보다 잘 올라가는 거 같은데? 소울트랙급인 야, 알지? 알지, 선생님? 아, 선생님, 가격 좀 많이 받아 드신다? 야, 장사 좀 잘 된다고 이제 막 가자는 거야?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차 없어 흥정 아니 흥정으로 안 줄어들겠지 어우야 빠듯해 선생님 자꾸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돈 더 벌어야 되잖아 아줌마 때문에 하긴 이제 거의 90이다 야 소목재가 소비력이 크게 한가 보다 나 만화통 지금 500에서 50% 감소인데 다는 거 보면 그 많이 닳진 않네 선생님 이제 하나씩 배울게요 아 너 누군데 여기 계세요 gods 야야야 뭐 양강친구 보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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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 으 으 아 아 선생님 주제 알못이라고 어? 아... 누가 내 책 껴안고 자래 버리다 낸 와 오늘 마법의... 마법의 극위에 도달하겠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마법의... 정점에 다다르겠다 다리마업 계속 다 깬다 그리고 세목 다 본다 마법 올릴 것도 나름 재밌다 뭔가... 느낌이 다르니까 90원 찍겠는데 저건? 그랜드 매지션이 되는 것이요 레벨업하고 다음 레벨업 때 하면 되겠다 번거롭게 여러번 하지 말고 뭐... 야 벌써 100이야? 환영은? 와 환영은 진짜 따따부리네 네 제가 100 넘으면은 두 배로 오르게끔 조종해놨거든요? 원치킨 하려고? 잘 오르죠? 선생님 어디갔죠? 선생님 어디갔죠? 선생님! 선생님 어디갔어? 선생님 가르침을 주셔야죠 인양반아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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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디서 지금... 튕겨 뭐?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선생님 나 자꾸 귀찮게 합시장구 끼게 할래? 예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걸로 올린다 그래도 끝없는 환영의 길을 걷는다 왜 따로 하니? 동시에 하란 말이야 양손 그치 끝없는 환영의 길을 걷는다 진정한 마음속 뭐든지 잘하는 법 레벨 너무 꿀이다 너무 꿀이라 당황스럽다 야 뭐하니? 이 여짓말 왜이러죠? 관심병도 오셨나요? 무슨 법이냐 그거는? 소화한 법 아니냐? 예쓰 예쓰 많은 가르침을 주셨군요 나 일단 환영업 가스트 먼저 할래 헌키가 책 찾는거죠? 나 이거 되게 극혐이던데 다들 뭘 하면 좋겠어 내가 위치 거의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난 나를 나는 나를 믿어요 몰라요 아마 난 외우고 있었을 거야 분명 여기 아니었나? 아니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니고 퇴비더미에서도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퇴비더미 어디에 있는지 까진 모르겠고 일단 아는거 먼저 먹자 뭐가 온거 같지만 사보스 아린 교장님께서 막아주실겁니다 사보스 아린 교장님께서 막아주실겁니다 내가 외우고 있을것이야 분명 내가 외우고 있을것이야 분명 내가 외우고 있을것이야 분명 내가 이거 너무 뿌해가지고 안보여 내가 이거 너무 뿌해가지고 안보여 찾았다 하나 여기 없었나? 퇴비더미 어디였는지가 기억이 안나 퇴비더미가 격려해서 다리쪽에 하나 있었던거 같고 어 다른 두개가 문젠데 하나 퇴비더미였을테고 둘이 여기있구나 나중에 배우게쓰 찾았고 다른 두개가 문제네 하나 퇴비더미였을테고 아이구 아 맞어 창고에 있었지 않아 아 공략 봤습니다 이번에 공략을 보고 알아낸 거예요 난해한 데 있어 헷갈리게 아아 아아 코앞에 사라져버리는 부분이고요 하나가 태비더미 태비더미가 아니라 거기구나 정령대장간에 있구나 야 정령대장간에 있는 거 진짜 너무 심했다 여기 있는 것도 찾기 너무 어려운데 정령대장간에 둔 거 너무 심했다 인간적으로 사람입니까? 아니 그래도 저기 안에 있다가 정령대장간에 넣는 건 좀 심했잖아 너무 심했잖아 말려 지금 내가 덤빈다면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야 없을 것이야 이것이 파괴마업이다 아니 내 머릿속 지우개가 길을 없애버렸어 여긴 어디고 난 어 난 누구인가 흐흐흐흠 빠밤빰빠빠 빰 빰 빰 Kollegen 좀 과한 듯? 한양몬 마스터 했고요 큰 쪽에 걸지? 니가 싸워 무슨 큰 쪽에 걸지야 드래곤한테 건다고? 포기가 빠르구만 조금만 과잉흥분 한번 써볼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쓰면은 바로 왕따 당하겠다 회복을 올려야 되고 이걸 일단 하자고요? 아 야 이렇게 안 올라? 아 이건 좀 아닌 듯 아 이건 좀 아닌 듯 아 얘도 아닌 듯 아 얘도 아닌 듯 왜 제 research material들은 계속 하나만 더 찍고 가고싶은데 앤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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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다 야 원거린 원거리다 불에서 쓰기 전에 입을 찢어버려 가랏! 가라 어머 이런? 비웅의 힘을 보여줘 비웅의 힘을 보여줘 이제 레벨 50짜리 고대룡은 적도 아니라는 것인가 들어가는 거냐? 뭐 딜이 안 보이냐 딜 보는 것 때문에 근접으로 싸워야겠는데 법사 하더라도? 그리고 최강의 법사는 근접에서 쎄요 원래 법사 간지가 근접에서 적을 불태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냐? 나 없이 좀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생각하니? 탈자야? 저런 저런 어디 회복머블를 내가 못쓸거라 저런 야 살자야 어딨냐 가전변이 마커에 안 떠 폴아웃은 뜬던데 솔직히 엘더스크롤 6는 인기도 많으니까 고인물들 많을 거 아니야 그냥 마커 복잡하게 다 띄워놨으면 좋겠어 보기 좋게 이거 헷갈릴까봐 해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띄워놨으면 좋겠어 범 범바바바밤 흠흠흠흠 범 야 왜 이렇게 잘 쏘냐 개정신인가? 아 잠깐만 살자 살자 뭐하니? 살자야 몸 대야지 아 야 야 잠깐만 흐흠흠 뚫고 들어오는데 불이? 아 이거 아니지 인간적으로 야 마나 실드가 다 받아먹었다 아 일단 회피 퇴험업사 두다리 사이에서 쳐맞을 거 다 쳐맞고 있네요 하지만 다리에 미치라면 어떨까 안락하구나 튕겨버렸습니다 난 이 튕기는 템포 이해할 수가 없어 범 범바바바밤 범 겸치로 배까지 찍고 싶은데 파견머업은 야 소환수 진짜 안싸울거야? 아 소환수가 죽은거야 설마? 아 왜 튕겨 자꾸 왜그래? 왜이래요? 왜이래요? 어색 어엇 아 아 귀찮은데 아 아 으흑 어 으흑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선생이 해줄까.. 바로 뛰면 돼 후 살았다! 살았다! 아아.. 옛날에 반제 제왕 플스.. 먼때.. 생각난다 그때 오우거였지만 어우야.. 야 너무.. 너무하잖아 불용이라 그런가? 화살맛 좀 볼래? 브레스 좀 그만 쏴 브레스가 만화로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지금 해보자 이거지? 좋은 생각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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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와허허허 쫄깃쫄깃한데? 하지만.. 나는.. 힐이 있다는 개꿀 개꿀 저기보다 전격이 더 다는 것 같은데? 나 그만하고 소환해서 죽여야겠다 가라 장대야 마라가 얼마나 어느 속도로 차는 거야? 빨리 차네 장대야 가라 니가 해결하고 와라 가라 가라 장대야 보여줘 그래 장대야 그치 장대야 한 번 더 아야야야 장대야 장대 어디갔니? 그치? 장대 아니잖아 장대 죽었냐? 뭐 이런 얘가 주먹으로 죽였어 선생님 역시 대머리 몽크야 리사드인데? 데이드리글 주네 미친놈 역시 몽크는 대머리지 어디갔지? 선생님 어디갔어? 알죠?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미쳤어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 주름은 왜 이렇게 많이 지쳤대? 잠깐만 선생님 양심 뒤지셨어요? 아 선생님 어우 뭐야 그냥 올리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쳐 맞으면서 올리자 자 도적 속을 가서 도적 놈들한테 좀 맞아줘야겠어 너무 어 리비리시안 가자 라비리시안 가서 얘네한테 일단은 화점을 찍고 나왔다 나왔다 어디있냐 나왔다 어디있어? 얘 왜 이렇게 셌냐? 잘 가시고요 주꾸미 한번 때려 잡아볼까? 샬리도르의 미-로 실내에서도 눈이 오는 클라스 아름답죠? 크흐 잠깐만요 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잠깐만요 이런데가 있었군요 놀라고 있었어 방금 이 거에서 보고 놀랐어 뭐야? 썸네일이다 썸네일.. 1시간 35분 기억 두번 들어가고 한번 나올 뿐 변화업으로 이어지면 파괴업으로 끌 것이다 오직 환상마음만이 형마음의 길을 보여주며 소환업이 아니라면 대신 소환하리라 뭔 개소리일까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와아 님들 이거 해봤나요? 나 처음보는데? 이런거 있었구나 어 잘 만들었는데 어 나 이거 처음봐요 진짜로 어 나 처음봐 들어가 들어오고 놀랐어 저거 보고 해봤냐니까 왜 아까 읽은 거를 적어놓는 거죠? 어 뭐야 영혼도 있네? 어 뭔 써있다 중냉랑 경악 야 경악을 여기서 주는구나 아 지팡이를 준 이유가 있네 이렇게 쓰라고? 아 나 이거 모두 이거 본적 있어 영상으로 아 이게 여기구나 내가 처음 해봐요 와아 나 처음 해봐요 진짜로 와 이게 바닐라 이런게 있구나 뭐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깜짝아 아아 공포에 떨어 나약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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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쏫 뭐야 무섭게 왜 이래 어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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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stas 달달하고요 깜짝아 깜짝아 그렇게 깡팡이 안겨 들어올 거야 진짜 나와 으흠흠 와아 좋은거 좋네 타치 아 왜 화면 왜이래 아이씨 기묘해 야 이거 직진길인데 퀴즈를 할게 없는데 당장은 너무 깊어 오오 회복만 없으면 열린다고? 타인 치유 준 이유가 있구나 일단 무게 있으니까 와 나 근데 진짜 처음 와봐요 이거 바닐라 이런게 있었구나 와 신기하다 진짜 파도파도 끝이 없다 스카이데믹은 진짜 갓 깹니다 살짝 쫄았다 해골 보고 환영마법 아 소환마법 잠깐 소사체 이거 소환이었나? 잠깐 소환 마법을 부딪치라고 여기다가? 일단 가보자 깜짝이야 뭐야 뭐야 여기 화면 왜이래 나왔는데? 씨발 뭐지? 아 이거 밖으로 나온거잖아 그냥 아 알거 같아 한 번 들어가고 아 한 번 더 들어가야되는거구나 그런거죠? 서적 버렸나? 서적 버렸나? 변화로 이어지고 두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올 뿐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면 들어가진다 변화마법으로 이어진다 환영마법으로 회복의 길을 들어갔죠? 이걸 들어가야된다 이제 변화 변화마법으로 변화로 이어진다 이걸 두 개를 했다는게 다닐수도 있네 아 깜짝이야 죽어요 진짜 놀래키고 있어 갈래 그냥 갈래 그냥 좀 더 커보이지 앤네가? 근데 약간 약간 무섭다 애 약간 갑자기 튀어다오니까 갑툭 튀어 내가 두 번째걸로 들어갔어야 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던 같을거 아냐 해굴 머리죠? 와 나 전에 예전에 포켓몬 모드 했을때 여기 왔으면은 포켓몬 나왔다는거네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서 손을 못했었는데 여기였구나 그게 어 어 좋은거 안하겠어 크 뭐야 와 이런게 있었어? 와 님들 이런거 알고 있었나요? 난 처음봤어요 와 이런게 있구나 여기 소환이 안되는데? 지만 소환하고? 지만 소환하고? 뭐야? 조금 세다? 조금 세다? 가라 가라 가버렷 가버렷 뭐야? 소환 된거야? 새로? 야 뭐야? 야, 왜 저렇게 약해? 된 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끝이야? 아, 끝인 걸 떠나서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게 갑자기 컬이 높아서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와,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알던 사람들 있나요? 나 처음 봤어요, 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석하게 머리띠를 얻었습니다 와, 처음 봤어, 진짜 얼마나 주는데, 그래서? 음, 10% 좀 안 되게 주는데? 됐어, 가자 아, 처음 봤어, 진짜로 알수록 신기해, 이 게임은 음 끝이 없어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일단 회복을 배우고 아, 근데 좀 지치네요 빨리빨리 배워야겠어 아, 왜? 아, 우리 마스터 찍은 다음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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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야기pical 가끔 배워야겠다 아, 피곤하다 저 머리띠? 머리따가 뭐예요? 머리디라는 게 있나요? MPC인가요? 아 그래요? 왜 사라져요? 와 전부 회복으로 버텨내겠어 아 큰일 났다 나는 도망갈 것이다 아아아아아아아 다른 것도 있나보네 머리가 나 좀 찾아봐야겠다 재밌네 니비드 시간 신기하다 실수로 다 피해버렸네? 피하고 싶을 때 못 피하더니 와아하우 제법 따수운데 견갑이 왜 올라가? 견갑이야 이거? 아이씨 왜 더 달아? 필요 없었는데 경갑 중갑 천원 미친거 아 좋아 칩 실까지는 올라갔고 아구 진짜 올리기 어려운데? 아우야 미치겄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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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mobility 야 변화 마읍은 배워야겠다 가서 죽이고 voters 威 vita 어우 왜이렇게 아파 переп 어입 머리를 그걸 머리를 맞추는거 봐라? 어? 어디갔어? 아아아아 잠깐만 아 이래도 300이네? 근데 나는 컨셉질이니까 천원만 입을거야 어 저거는 해도 그러면은 들어가네 300으로 골 때리네 어어 도망가아 으으 도망가 으아 드럽히지... 드럽히게만 하네 진짜 그냥 았어 아야야야 돌진 법사다 어메 끈질긴 거 퍼서? 아야야 워어메 여덟배야 워어어어 워어어어 아 이정도란 말인가 그렇지 96이다 이제 아 가세요 아 아 가세요 폭템에 마라가 너무 많자 어우 야 이거 어떡해 아 아 아 잘 보셨잖아 아 뭐야 진짜 파기마업이 호밍 올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올리자 하아 하아 와 96이야 그린다 데가 아니야 70원도 가져가야 돼 3궁이야? 우리 천범범놈들을 봤나 랩이 25네 해도? 아씨 도적이 거위보다 빡센데? 마나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 실드 까였어? 많이 달아 이거 변화 마음부터 찍을 게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우 씨 개랄하다 개랄해 진짜 어우 야 저걸 맞추네? 어허허헤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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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헤헤 이거 VR로 하면 재밌겠다 아 마법 쓰는 도중에 맞아서 데미지로 감소돼서 끊긴 거구나 잔차를 안쓰니까 마나가 사라져서 마법이 끊기는 사태에 다악스럽다 어 야 이 차가 너무하잖아 비웅아 대체 얼마나 찍게 하는 거야 아 야야야 맞은 거야 뭐야 아 야 이거 씨 안 돼 화살에 맞으면서 마나가 달아서 자연행복보다 많이 달아 어이 큰일나 큰일나 다리에 꽂혔지만 죽어버렸다고 한다 예스 한 놈 남았다 아아 해전 아아 건방진 약탈자 이거 건방진 약탈자 건방진 약탈자 이런식으로 올려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마나가 씨 마나가 정도급 부족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일어나셨어요? 하아 변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 찍고 회복이 왜 안 찍어진지 모르겠다 ег탈자 캐스트 때문인가? 푸유 델푸디르 델푸디르 는푸 도브 망치 끼고 앉아있는 것 보소 법사 더이상 못 도와줘? 더이상 못 도와줘? 더이상 못 도와줘 내 4500원 내놔 에이 쓸모가 없네 이 아저씨 마비라도 줄래 그럼? 그나마 이건 쓸만하니까 자 이제 회복만 배우고 싶은데 회복을 당연히 안 가르쳐줄테고 저건 파괴랑 일단 마비로 찍고 대화법사 로브 오늘 먹으러 가자 오늘 대화법사 각이다 파괴는 이걸로도 찍을 것 같애 만화도 아까워 아 뭘로 찍지? 아이씨 회복은 완벽한 스쿨을 그럼 근데 아이씨 제가 다가와서 이곳에 대한 것이 아직도 여기가 아직도 거짓말이 없네 선생님 쓸모없는 것 보소 던가드 가서 배워야되나 다음 시간에 양심을 버린 19배로 간다 양심 소멸한 19배로 간다 양심 소멸한 19배로 간다 양심 소멸한 19배로 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걸리진 않을 거야 제발 연락 회, 회복, 변화 세 개면 되네? 파기는 금방 찔 것 같고 회복이랑 변화가 문제네 회복 어떻게 딜 못 넣었나? 자연의 법사의 로봇 경갑중갑 없이 로봇 채용하면 30% 더 강력해진다 좋아 그쵸, 자꾸 회복 마법에서 지구력 회복해주고 거짓댐비? 저거 좀 주자, 어 아, 왜 이렇게 지치는 거야? 어어어어어 체처력 증가? 어, 좋아 이거 찍을 수 있는 거 찍고 풍수사 일그러진 형태 됐어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 이거 아, 이거 다 찍기엔 너무 포켓 많이 들어간다 펀법 거래유도? 거래유도 메인을 일단 메인이 아니라 이게 로브를 얻으러 가죠, 일단은 얼마 안되네요, 거리는 자, 이제 약간 세팅을 합니다 바닐라 세팅을 해요 바닐라 세팅보다는 일단은 소환마업이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마비 마비 들어가고 소환해서 하나 가져가자 재밌는 거 없나? 전투법사 서환법이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 초승달, 능력 소진 투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1번 불화살 2번 마비 3번 치유 4번 5번 6번 투사 오케이 이러면 일단은 일단 완성 지금 단계에서 일반 바닐라랑 약간 섞인 드레모라 군주 쓴다고 생각하면은 바닐라지 이게 바닐라 법사의 형태인 것 같, 같네 기본적으로 환영이 안 들어갈 뿐 환영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뭔 소리야 아, 이제 회복하면은 회복 되죠? 오랜만이야 이 회복 지구리 회복 진짜 좋아하죠, 어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애 너무 편해 아, 너무 편해 여기 와버렸네 여기 와버렸네 모졸프트 발견 어우, 지쳐라 캐스트 깨고 겸치 일단 회수해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자 이라 차오 죽는 꼬라지 수준 뭐가 좀 되게 조용해지지 않았나요? 들어와 땡큐 땡큐 12레벨짜리가 어디서 말이야 딱히 변한 건 없네 면역 극혐이죠 일단 법사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강한 법사인데 그냥? 이정도면 어딜 가면 통하겠는데? 저브라이차보다 세고요, 확실하게 저브라이차 거의 세고 파리차 보다 세고요 마법을 쓰는 것이여 하나 나와 나 너무 괴리감 심하다 나 그냥 드레모라 군주가 난 것 같아 너보다 약간 모드가 약간 그런데? 나 그냥 바늘라가 더 재밌는데? 법사를 안 해서 그런가? 확실히 퀄 좋은 건 알겠는데 저거 왜 이렇게 푸식하게 세냐 어, 쟤 드레모라 군주랑 별 차이가 없어 일단 마흡 소기가 이번 거의 컨셉이니까 마흡 추가 모드는 한번 걸러볼게요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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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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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이요? 그래, 해치워! 잘했어 어쭈 오우야 발굴뻔 나 네크로맨소 플레이하면 꽤 재밌을 것 같다 어, 지금 약간 정감이 간다 아퍼, 이씨 그래도 적당히 그리기 아, 백마법 찍었고요 달달하고요 여기 다 찍어갈 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태폭 빼고 태폭은 따로 노그하다가 필요해 면적이셔서 안올랐구나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게 정상인거지 솔직히 어, 무기 휘두르는 만큼 올라가야지 야, 나 원거리로 해야겠다 네, 레벨 안 됐고 레벨 안 됐고 야, 그 부분이 뭐야 아찔 그렇게 정렬이 떨어지게 한 방에 잡으려, 어떡해 법사가 세네, 그럼? 이거요? 어, 글쎄요? 한 2, 30번째 되겠죠, 뭐 할머다 에임은 밈인가요? 뭐 어딜 가나 에임의 상태가 다 컨셉? 다 맞췄구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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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좀 나오는게 좀 구시구시하다 좀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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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지 마 이거 올라가죠? 금방 원래 이거지 이게 원래 내가 원하던거지 20배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게 참 원래 얼마나 안올라간다는거야 이거 20까지만 이거 100까지만 다 찍고 마법을 볼 수 있을만큼만 찍고 바로 다시 낮추겠습니다 마비가 얘가 안토하는지는 몰랐는데 최소한 미락처럼 빠지긴 할 줄 알았어 여기 타나 나오던가? 너도 안통하냐 차로서 차로서도 안통해? 통한거야? 통했네 얘만 안통하네 헌덩한 꿈쩍도 못하네 아 어두워 야 변화 올라간다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금방 올랐을텐데 이제 힐 좀 올리고 싶은데 떼주실래? 아 독은 뭔데 아하 아 넌 아니죠 넌 아니죠 넌 아니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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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저 이거 매직실드 너무 오바야 인간적으로 매직가 소모 너무 커 애매한 타이밍에 소모해버리니까 전사기한테 좋을거 같네 너한테 해서 폭소가 없을거 같은데 거인정도는 때려줘야지 존나 좋을거 같다 아 아 알았고 투사를 다 어디갔어 어어 오우야 막고 막고 올리자구 좋구만 레벨업 아이아사리 하고가자 매직가 600정도면은 앵간한건 다 쓰겠죠? 내가 지금 고구를 서클을 끼고 있으니까 70을 더 올려야되네요 완벽하게 600을 찍으려면 체력은 이정도면 될 것 같고 퍽으로 맞아 퍽으로 올라가는 수치를 좀 추가를 하자 너무 좋아 이거 마법사갑주는 이거는 짱이야 있긴 했구나 또 안와서 없어진줄 알았다 여기 어디죠? 아 절주이구나 잡으시고 아우 아우씨 파괴마법은 10배가 적당한 것 같다 진짜로 숙련도 올라가는건 너무 안올라간다 진짜 미쳤다 진짜 파괴마법은 아니야 저거는 파괴법 좀 높아야되는데 아니 시벙 지금 어쭈? 여기 나온다 이거지? 깨주고 아아 야 제법인데 제법 강력한 실드야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그만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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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여기 아니잖아 저기잖아 차로수를 보고 싶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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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 관측실 캬 이거 소원 와우프이 멋있지 않나요 나름? 나는 괜찮게 봐요 와우프 소원 소원 무기 오히려 소원 무기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도 데미지도 쎄고 데미지도 쎄고 야 고걸 피하네 어 아 아 나를 잡으시고 아 아 아 아 내꺼구나 둘다 아 아 아 야 너무 너무 양한 양한치야 양한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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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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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원 무기할 때 올라요? 양손 무기는 양손으로 활은 활은 올라요? 무기만 소환해서 그냥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를 꺼내 쓰는 거랑 그냥 손에 쓰는 거랑 얘 어딨냐? 잡지경 잡지경? 집 속 수정구 저기 들려야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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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게 안 통하겠지 마비 마비가 되게 좋긴 한데 약간 그게 호불호 갈린다 호불호 갈리는 게 아니라 안 통할 놈한테 안 통하니까 당연하게도 죽어버린다 호주 제법 야 근데 이 마법 추가 모드는 난 그다지다 어 당장 소환만 놓고 봤을 때 소환은 약간 매력이 없다 소환이 약간 매력 어 근데 소환 화살은 되게 세요 소환 화살은 되게 세요 소환 화살 대미심은 절도는 합니다 왜 세 마리가 나왔냐? 어떻게 된 것 같냐? 아 마력이 많아서 세 마리까지 나오는구나 다음에 네크로맨서로 이제 해골 퍽해서 해골로 할 건데 이거 마법 마법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환계 통해서 언데드 계열이 하나밖에 없죠 망령밖에 없죠 서약의 수호자는 나이가 맘에 든다 아예 그러면은 짜자 멤버를 언데드 계열이 어 언데드 계열 내가 빼놔서 언데드 계열은 매력이 없어 너무 약해 그리고 이건 아까 망령에 자기를 죽인 녀석의 150% 그거는 괜찮았는데 데미지가 안 늘기 때문에 소용도 없고 드레모라가 준수하게 세다 그냥 드레모라 군주 정도인데도 드레모라 군주가 워낙 세니까 강하고 쓸만해 존재감이 너무 커 그리고 하 아 머리에 유니콘... Let me get the door 집속 수정구 갖고 있죠? 대학에서 왔다 가자 파라소 따라가기 일단 소환이랑 변화가 찍혔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캐스트를 해야죠 회복이 문제다 회복 회복까지 아예 찍고 가자 빨리 와서 해줄래? 나 얘네 3명 있으니까 부담되는데? 그만 쫓아와라 뒤진다 이렇게 하자 아예 그럼 해버리자 조합을 짜보자 암살 하나? 투자 투사랑 의장대 하나 엠살이 어디감? 안 사라지는 것 봐 내가 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 소환은 사실 바닐라가 워낙 잘 뽑혀서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뒤에 씻고 소환해도 되고 뭐야 아 저기다 놔야 되지 불만 쓰면 되잖아 불을 어떻게 바꾸더라? 이거였나? 냉기였나? 아 아닌데? 아이 가까이 탔 됐다 됐다 한 번 더! 파라투스와 말해보기 아이고 더워라 왜 이렇게 덥냐 진짜 날씨 내 작업을 잃어버렸어? 그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는 노력을 했었지? 너희 계획이 성공했지?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했지? 네, 너희 학교에 대해 어떤 일이야? 안 될 것 같지? 맞아, 그것은... 그... 예, 저사장... 너무... 알겠지? 그 내용을 많이 설명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외의 복벽이 회복마업이다 회복마업 올리기 어렵네 그리고 제가 예상에 도와줄게 이 내용을 보셨을 수 있냐? 이 내용을 보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알겠지 타미리엘! 이 옷 맘에 드는데? 이 옷 계속 입어야겠다? 어... 대화업사 로브는 내 취향이 아닙니다 너무 건방죠 그 로브는 이게 딱 적당한데 너무 건방죠 그 로브는 흐흫 이게 딱 적당한데 그냥 마법사인데 평범한 생거 너무 비용합니다 리비디션 사모사 아르네에게 보고하기 문을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아 이리로 나가는거지 맞다 블랙리츠랑 헷갈렸네 흐흐흠 그러고 보니 나 스닉 공수를 한 번도 안했네 아 뭐 진행하다가 스닉 공수를 한 번도 안했네 스닉으로 쏜 적은 있긴 한데 어차피 궁수는 멀리 쏘니까 스닉으로 쏘긴 하던데 아 뭐 쏘고 맞추는거 자체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스닉 공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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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법 방패를 쓰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게 마법으로 막고 마법 소환검으로 때리고 한번 해봐야겠어 아 극구멍이 있는데 이거 실드도 올라가나? 올라가는거야 이거? 아 맞아야지 올라가나? 어 어 근데 스닉은 플레이 타임이 막 늘어나지 않나요? 난 그거가 문제죠 플레이 타임이 쓸데없이 늘어나면 안 올라가네 영상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보스 아랜한테 갑니다 어 해복만 배우면 돼 해복을 알몸으로 처맞는 거였나? 아 병신게임 파괴 먼저 하자 파괴 먼저가 아니라 파괴 먼저 하고 하자 아 미래밸도 아 아 아 아 아 원소의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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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아 아직 안 도와줄 거예요 잠깐만요 꺼지세요 나 이거 위치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 이거는 음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편하거든요 어느 세월에 저걸 내가 자꾸 자빠졌어 파괴의 마법 너무 파괴스러운 마음머지 파괴로구만 쳐버렸네 달인 바람지고 유적 사실 뭐 재미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재미있으면은 깨 본다는데 난 뭐 던스타랑 저기 유적 사이야? 잠깐만 메이룬스 유적 말고 아 왜 이렇게 불편해 던스타에서 대각선 미치네 내려가면 되겠다 여기서 내려가자 여기서 내려가자 아 왜 이렇게 온천지 다 있어 오시방 지금 이런 개미들로다가 들어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83 아 진똥만큼 올라가다 진짜 죽이자 오 죽니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거네 조금 던스타에 가깝네 오 한 수업무업을 쓸 만큼 나왔기 때문에 디멜로우즈가 여기 있구나 이어 쪽이네 수업무업을 쓸 만큼 마라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파괴무업도 다 문접이 쓰겠죠 차별화를 두자면 단일로 단일 양손 캐스팅 마법에서 소비량이 큰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소음이 얼마큼 나오겠어 대수살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대마법사가 되는 거지요 최종을 이 모드를 통해서 추가된 마법들로 학파 안타지고 전부 합쳐서 최종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 강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 회차에서 이제 네크로맨서로 이제 모드를 싹 다 짜가지고 네크로맨서 컨셉질로 할 겁니다 아 나 주인공 캐릭터를 언데드로 하고 싶은데 완전 언데도 있죠 뭐 드로그의 스켈레톤 이런 거 말고 그냥 완전 진짜 뭐 리치킹 같은 걸로 하고 싶은데 리치킹 되는 모드는 찾았는데 내 낀 게 없다 리치킹 되는 모드가 리치가 약간 커리 좀 그렇더라고요 리치를 막 뒤져보면서 진짜 진툭만전 그런 유로 하고 싶은데 마땅한 종종 모드가 없네 바람바지 패여 아 뭐야 자 원소의 힘 획득을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 불기열 마흡을 한번 때려주고 작동시키면 된다고? 방금 나 실수 때리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때려주고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책을 완성해 나가는 거다 다음 거는 헬겐 위쪽에 있는 헬겐 리보우드 위쪽이었나? 리보우드 위쪽에 있는 헬겐이야 리보우드야 확인을 해보자고 어 헬겐이네 아 리보우드네 리보우드 리보우드 위쪽에서 있는 바운드 스벤 따위가 도끼를 들고다니다니 건방자 아주 바닐라 NPC도 모두 안 깔고 그냥 내가 마법 가르쳐주면 마법 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재밌을 텐데 마법사를 따로 고용해야 되잖아 프리세스 메이커 하듯이 스벤을 키워나가는 거지 하긴 그래도 레벨링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법 쓴다는 거 자체는 난 싫지 않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동료가 내 소환수랑 적대가 됐을 때 그게 문제지 내가 그걸 때리면 얘가 적대가 돼 버리니까 너무 껄끄러워 해골 모드에서는 역시 그냥 전사계통보다 법사계통 해골만 쓰는 게 낫겠지 전사계통 해골이 너무 조잡하더라고 알몸 그냥 해골에다가 무기만 차고 있으니까 그나마 옷이라도 입고 있는 전사계통 해골이 날 것 같고 아 이거 여기로 올라가네 못 올라가는 세상이 어딨어 나는 마법사인데 마법으로 올라가면 되지 인정? 하늘을 헤엄치는 마법 하늘을 헤엄치는 마법 TCL TCL 좋아 위에 있겠지? 타임 진행을 하면은 얼음 계열 머브 썼을 때 이제 뼈고 생긴다 잘 나오셨고요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내부 아닌가? 아 저기구나 반대로 왔네 내가 자 마지막 거 갑니다 그래도 나름 마커 찍어놨네요 제가 또 연인석 근처였나? 드래곤 가교 미치죠? 드래곤 가교를 또 안찍어놨는데 거기다 또 고세골로 가버렸네 쉽지 일로는 여긴 여기도 안찍어놨어 이건 소리두조 가는게 낫겠지요 소리두조? 다음 네크로맨서 컨셉이 기대가 많이 돼요 제 스카이림 중에서 가장 조회수를 많이 받았던게 어디였지 나 거기? 이름이 뭐였지? 이거였나?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 어그로가 제목 어그로가 상당해요 완전히 종족부터 해서 완전한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를 만들어서 컨셉질을 하면은 이제 확 한번 땡길 것 같은데 네크로맨서를 맛을 봐야겠어 플랫을 안 짜야지 그럼 엉성하게 스킬 하나씩 회수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네크로맨서 생활을 해나갈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크로맨서가 약간 보기 좋은 떡밥이 떡밥이죠 뭐 봤을 때 약간 궁금증 돋으면서 이제 이제 해골 넣는 것까지는 이제 완벽한데 사실 마법 계통에서 지금 이게 봐줄게 네크로맨서한테 어울리는 마법 바닐라도 어울리는게 있긴 하죠 소환 있긴 한데 고드름이 약간 좀 거지게 하고 얼음 괜찮긴 한데 그리고 마나 실드 보호막 보호막 괜찮은 것 같아요 보호막에 이제 마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비도 약간 이미지가 좀 더 다크한 마법이 필요해 이제 오늘 이제 이 게임에 마법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과거가 저기니까 도둑룸이잖아 뭐 불만있냐? 덤벼 45레벨 덤방진 도둑이야 덤벼 태워버리고요 진짜 안타냐? 쟤가 돼서 사라지는 센스가 없어 글래스 도둑 나름 몸빵한다? 드래곤 가교 드래곤 가교 아래쪽에 어디라 그랬지? 드래곤 가고보다 밑에 있는 마을인 것 같다? 어 그렇네 더 밑에 있는 마을이네 어 근데 이제 네크로의 종족을 저는 아예 언데드 종족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무슨 모드를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았어 드로그 모드 같다고 몇 개 뽑아놓긴 했어요 단일교 형 생각나서 해굴보드 뽑아놓긴 했는데 약간 좀 안어울려 난 진짜 진퉁 진퉁 언데드 그 이름 뭐였더라? 그 옛날에 그 옛날이 아니지 원펀맨이라고 일본 만화에서 유행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만화 중에서 무슨 회사원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아 게임 캐릭터가 돼서 생활하는 그런 마법 만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주인공 그림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짜고 싶은데 지조체 영상 올라갔죠 오늘 아침에? 아 이거 오버로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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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을 봤는데 아 걔 생거 딥다크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크고 디지모는 그냥 이벤트 소개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한편 올라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아 맞구요 사실 디지모는 방송을 할게 못돼요 볼게 없기 때문에 볼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끔 소개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거리로 올라가는 거지 사실상 이제 뭐 디지모는 조회수도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겠다 리즈 시절에나 몇만씩 나오는거지 지금은 400,5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디지모는 이제 무덤으로 갔구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디지몬 영상 지금 안찍으니까 얘기하는건데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지겨워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강제로 꾸역꾸역 한달에 어 한달에 30분씩 하고있거든요 아 한달이란다 하루에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미없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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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역꾸역 영상을 올려야되니까 아 약간 취향이 안받더라구요 처음엔 디지몬이 나오니까 그냥 약간 그 맛에 했는데 대체 어디있는거야 여기쯤에 있나 여유를 잡고 가자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저를 가더라도 아 하늘을 걷는 마법 TCL 그 그 오버로드라고 했죠 그게 제 다니엘경 회차 영상에 누가 댓글 달아놓은거에요 그 가꼬부터 싸우더라구 더럽게 싸우더라구 나는 뭐 참 이해가 안되는게 야 어떻게 크 하루종일 유튜브 보는 사람이 하루종일 애니 보는 사람을 까냐 유튜브보나 애니보는 사람을 까냐 유튜브보나 애니보는 똑같지 뭐 그 갖고 싸우고 있어 이쪽인가 아니 눈대쪽으로 멀었네 아직 한참 멀었네 근데 이거 주인공 되게 부럽더라구 나도 게임 캐릭터로 살고 싶어 진심입니다 미친소리 같지만 진심이에요 나도 게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내 게임 캐릭터로 내 몸으로 들어가면 안되지 바로 그러면은 바로 길 길바닥에서 늑대밥이지 리얼로 들어가면은 바로 늑대밥이고 드래곤본으로 들어가야지 참된 소식이야 아 이거 뭐세요 저기 보여요 떳떳떳 떳떳떳떳 노 제거 흐흐흐흐 아이 거기네 얼마나 부러워 약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 나 누구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막 요즘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몬 세계에 가고 싶다던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게임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게임하면 스카이림 아니겠어요? 스카이림 많이 하기도 했고 내 몸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얼마나 좋아 게임을 이렇게 매일 하는데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방송 켜가지고 출근시간 전까지 계속하는데 게임을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는데 난 게임 캐릭터로 살면 얼마나 좋아 현실 구제지 난 결혼할 생각도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살 건데 왜 저거 마법으로 가야겠구만 些 으아 흐흐흐 누구 어디서 좀 쳐맞아야 될 텐데 어 이제 회복도 올려야 되니까 어 저 얘한테 맞자 좋아 멀리 있는 애는 죽이고 좋아 얘한테 좀 맞으면서 올리자 어우 야 씨 야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게임 속에서 산다는 설정에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만화가 나온다는 게 진짜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요즘은 컴퓨터도 이제는 막 중고도 사고 그럴 정도잖아요 중고를 산다기보다는 인터넷 구매를 하고 게임기도 다양하고 야 만화 좀 그만 빼라 먹을래? 좋아 잠깐 잠깐 누워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 참 그런 게 있긴 하다 디지몬이 원래 게임이 90년대 게임이 주인공이 아 디지몬도 아니지 그것도 있었잖아 녹스도 현실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현실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의연의 게임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걔네는 옛날부터 그래서 그쪽 계열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 나 피오마프 안 쓰는데도 되게 잘 버틴다 얼마나 오르는 거야 아 많이 오르네 구지까지 찍는 건 백까지 찍는 건 약간 구질 것 같긴 한데 마라 없을 때 좀 쳐 맞자 그래 좋아 진짜 올리기 어려운 거구나 회복 마흡이 야 회복 파괴는 진짜 과하다 이건 좀 아니다 때려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자 좋아 아 진짜 다한데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일까 어 언데드로 어떤 거야 뭐 게임 캐릭터로 산다는 게 뭐 어떤 건데 게임 속에서 산다는 건가 상상도 안 간다 야 게임 캐릭터로 산다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데 게임 캐릭터로 살면서 언데든 건 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빨리 좀 때려봐 씨 아 이제 안 돼 애초에 뭐하고 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게임 캐릭터로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 오 어떻게 살아? 댓글에 써놓은 걸로는 뭐 원치킨 캐릭터로 돼서 된다니까 그러면은 뭐하고 살아? 원치킨이면 레벨 다 올려놨을 거 아니야 뭐하고 살아 그러고 아 그냥 그냥 생활하는 거야? 강한 캐릭터로? 때려봐 때려봐 궁금한데 갑자기 오버러드라 그랬죠? 뭐 누르면 되는 거야 나무위키 소설 줄거리를 보자 게임 미구드라실의 서비스 종료를 앞둔 밤 아인줄고우는 길드장이자 나자리 뭐라는 거지? 지하대분묘 주인인 언데드 매직캐스터 모몬간은 게임의 종류와 동시에 길드 아지트인 대분묘 전체가 이 세계로 전이된다 NPC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얻어 살아 움직이고 모몬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한다 아 리니지 같은 건가 보네 얘가 성 같은 걸 먹어서 자기가 성 주고 거기 NPC들이랑 같이 다른 세계로 갔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스카이림에서 마법대학 그 아크메이지가 돼서 마법대학이랑 같이 간거네 뭐 꿀잼이겠는데 그러면은 인생 엔데드라면서 매직캐스터는 뭐야? 엔데드만 없어요? 엔데드만 없어요? 어 잠깐만! 오오오오 제발 그만둬 꿀잼이잖아 리스너도 통합이네 근데 NPC랑 같이 가서 뭐해? 아 내가 성주니까 부하로 다룬거 다룬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헬겐 부활 모드에서 내가 헬겐 부활시키고 경비병들이 나 도와주는 것처럼 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저런 발상을 떠올렸다는 게 뭐 재밌겠는데 인생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어? 휘팩트 다 찍어간다 넌 찍어야겠다 야 너가 답이다 빨리 깔아 재력 한 번 더 큰일만 해 아프잖아 예스 일어나줄래? 추워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구나 야 신기하다 저게 얼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타임 아아 아아 수준 한 번 더 아 잠깐만 아아 어우 야 막사 힐 줄 알아 막사 좀 쳐봤다 이거지 몇이야 아 올리기 전이다 아이씨 근데 난 신기한게 일본 만화를 어떻게 해봐 아 내가 만화책 만화빵 가서 볼 때는 그때는 그거지 그때는 그거지 격투왕 맹호 바퀴 같은거 맹호로 나오고 그리고 조조는 메가톤맨 나오고 사실 그때는 약간 근데 만화책이라는 거는 요즘 뭐 컴퓨터로 보면은 가장 뭐 최신으로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만화빵은 옛날 것도 그냥 만화빵에 돌려가면서 장사 접으면은 옛날 만화책도 막 이렇게 돌려서 옮기고 그러니까 아니 만화에는 시대가 없었지 그때 요즘만 만화책 나오고 일본에 나온 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봐 요즘에도 우리식으로 나오나요? 막 일본어로 되어있는거 캐릭터 같은거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막 강태풍 강맹호 야 너가 진짜 많은 도움을 준다 야 야 너가 회복마브를 얼마나 올려주는거야 좀 잘래? 아 아파 적당히 때려 어후 야 일어나 빨리 내가 녹여줄게 일어나 와나가 안단다? 와나가 안단다? 어어 어어 수고하셨다 수고했다 수탈자야 너가 너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크 저렇게 도움을 많이 주다니 이거야? 바로 옆에였네 전기죠 이번에 땡? 세개 다 하고 아 딱 보면은 이제 강 나오네 오늘 오늘 보겠다 무슨 마법 볼까요? 소환 마법 봤으니까 저번에 아 세상 파괴겠죠? 어 가장 소환 다음으로 인기 있을만한게 파괴고 변화 환상 아 근데 파괴는 좀 뒤로 미루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파괴 볼거리가 많으니까 아 아 사람 심리가 다 그렇지 뭐 볼거리 많은거 미뤄야지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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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읽는거야? 아 이렇게 하는거야? 뭐 됐다 불꽃 아 그냥 이렇게 바로 얻어지는구나 불화살 데미지가 50이고 폭풍이 211 아 진짜 개쓰레기다 4번이랑 같다고? 불화살 4번이랑? 야 너무한거 아냐 한 400은 떠야되는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와 쓰레기긴 하다 아 회복법사 맞다 아래서 일하고 있지 가서 배워야되네 피부 먼저 배울까 그럼? 아 회복법사가 캐스트 줄까? 스톱 진행 때문에? 안 주지 않나? 뭔 일이 일어난거니? 야 캐스트 내놔 아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걷고 계시겠어요? 너랑 다리에 너랑 다리에 필요해요 여기가 문제가 필요해요 쇼아 auso 쇼아 아 절아 사 아 아 이 아 아 아 나가서 찾으라고? 알았다 밥 다 찍었으니까 이제 경험치도 필요가 없네 선생님 니가 몸으로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 데스랄 됩니다 참고로 아렌 서브스 아렌은 드레모라 군주를 데드릭 군주였나? 어찌되건 소환을 하는데 드레모라 군주였겠죠 뭐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내가 입구로 가면 사라져요 정확히 처음에 입구 대학 들어올 때 그 입구 있죠 거기까지 가면 사라집니다 미친놈이야 어서 내려갑시다 가자 내가 아주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어 나 파괴마호 배운 다음이거든요 지금 가라 달인의 파워를 내 보겠소 레벨 120이야 미슨 레벨은 내 1.8배입니다 잠깐만 레벨이 몇이지? 69 어우 예어 예어 한 번 더 아 이제 배율 낮춰야겠다 너무 높다 레벨이 5백씩 박혀 아 마나는 마나가 이렇게 빨리 작살나? 마나가 몇 단인데 320다네 아아 그만하세요 맘 안 맞히실 거예요? 레벨 점점 올라간다 배넨제비 올라간다 올라간다 푸기? 겸실 막죠 소울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레벨에 맞춰 나와요 내 레벨 낮으면 구린거 나오고 그때 대용량 미쳤죠? 이렇게 한 번에 싹 잡은거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또 센거 같애 웃겨 참 참 웃겨 또 이렇게 보면 되게 세보여 나 이거 일단 배율 낮추고 올게요 아이 불편하네 이거 속성 로컬파일 들어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드가 깔려있는 곳으로 가면 SKSE가 있을겁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시작되는게 나오면은 클릭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언캠프가 있어요 언캠프 SKSE부터 시작하는 메모장을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언캠프는 까는거 자체는 쉽게 까시니까 까서 까시구요 아아 쩜쩜쩜쩜 야 진짜 편하다 언캠프 좋은데? 내가 컨셉질할때도 맞출수가 있고 어 나중에 컨셉질할때 사령관련된 음 컨셉질할만한것만 숙련도 올려두고 나 다른거 숙련 다 낮춰버리자 올라가는거 막아버리고 아예 상한을 완전 언제든 컨셉하는거지 강력이라 좋네요 자 내렸습니다 내리는게 화면 안나왔나? 크흠 뭐 어때 문명이야 자 이제 뭐 사실상 말찍었고 올라가서 캐스트 깨고 회복이랑 파괴받고 어 대법소 로브도 아예 받을까요? 어차피 없어야되니까 다 받고와서 이제 북극적으로 새로운 마법을 찍어보죠 영상을 따로 짜서 오늘 스카이림의 날 폴아웃도 안한지 좀 됐는데 폴아웃은 약간 재밌긴 한데 약간 내 취향이 아니다 장르가 난 역시 판타지야 재밌는 판타지 게임 하나 준비해놨는데 방송 화면 설정이 안맞더라구요 하도 옛날 게임이라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거기있어 흠 흠 흠 흠 흠 아까 미로 갔던데죠 캐스터 안주는거 보소 나 개인적으로 회복마법 달인마법이 제일 쓸모없는거 같애 쓸일이 없어 쓸모가 없는게 아니라 쓸일이 없어 흠 다른건 사실 달인마법 쓰거든요 어 다 쓰잖아요 데드스라엘 쓰지 노예 쓰지 다 쓰지 소환 쓰지 환영도 강력 쓰지 변화마법 드래곤피부랑 광역마비 필수 필수까지 아니어도 일단 쓰지 파괴마법도 파괴 쓰지 회복마법은 회복되는게 없잖아요 회복 자체가 없고 언데드 파괴 정도인데 쉽게 언데드 잡는데 그거에 쓸 필요가 있으면 그냥 때려죽이면 되지 재미가 없어 도목만 다니고 왜 들어왔을까요 돌프디르가 어딨지? 다 나갔네 지금 하긴 크 방금 침대 자고 있던 애는 그럼 뭐냐 그 존재감은 이게 뭔 소리죠? 잠깐만 뭔 소리가 아니라 잠깐 드레모라 건조 소리가 났는데 드레모라 건조를 누가 소환했어? 드레모라 건조를 소환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 아 됐고 내려와라 빨리 쟤 왜 저기있냐 짜증나게 쟤 왜 저기있냐 짜증나게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늘 보고 잘 쏴 아 다리마업이 오르긴 오르는 폭은 진짜 격이 다른가 본데 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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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봉합으로 전문마업 쏴서 강력으로 힐 들어가면 주변 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쟤 뭐하는데 안 내려오고 뭐하는 거냐 맞출 수 있는 거지?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나 왜 체력이 다는 거 같아 나 왜 체력이 다는 거 같아 아닐 거야 어떡할 거야 저거 일로 안 오냐? 딜 왜 이렇게 잘 박히냐 떨어지겠는데 저거? 떨어질래 떨어질 체력이야 내려와 어 여기로 갔냐 그럴 거면 개 쓰레기네 미라벨 왜 아 다른 두 개는 대하옵사 그 모로키에 잡고 와야겠다 그냥 나 근데 막을 녀석이 있나 나를? 이미 지금 마스터 레벨인데 나? 파기가 너무 강해졌어 브라살 60 이딜이야 전설 난이도로 할까? 어 오처럼이니까 근데 여기 좀 세긴 한데 뭐 모드 빨로 이거 드레모라 투사 전투력이 드레모라 군주급이기 때문에 딱히 뭐 사귀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냥 다 비벼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미친놈이 문고리를 저렇게 갖다 놓냐 저거 들고 와서 저거 따르는 거 아니야 자 재동합니다 제형몹 걸면은 지구력이 차죠 아 너무 좋아 완전 습족이야 동력 없으니까 동력 없는 찐따기 때문에 혼자 갑니다 아 나 그것도 넣자 주인의 능력 주인의 능력 다 안 찍었나요? 아 그 재밌는 걸 내가 안 넣었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야 냉동지기야 그래 죽여 20레벨 따위 20레벨 따위가 어디서 다 죽여 어쩌? 한 번에 안 눕는 거거든? 어 좋은데? 마나가 너무 많아 뭐야 누구야 안 보여 다 잡았니? 죽은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예스 크 대충 쌌는데 맞았죠 우연히? 개꿀이죠? 빨리 갑니다 나 이 퀘스트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리마호 퀘스트 빨리 깨고 모든 마올 보겠습니다 추가된 거를 이 주이구만 이 마라 빨아가는 거 너무 극협이네 빨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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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스 좀 봐 그냥 빨아버리네 선정령 순살 나가고요 밟아주고 밟아주고 빠른 초코 좋고요 밟아 도저히 순살하냐 꼴에 지금 들어오 거라 이거야 어쭈? 이리와 친구 불렀니? 아 졸라 더럽게 지사하네 진짜 나온다 이거지 나 건폭 건폭 좀 찍어야겠다 너무 양손에 치중해놨어 거버했어 한손 거버했어 한손 거버 치료기 1 늘었어요 한손 참수인 단련된 투사 전설 라이더인데 잘못했네요 여기 어디였지? 여기요? 아 나 이거 좀 해놔야겠다 마비가 좋긴 한데 아 불화살 마비 이거 필요한데 6번이 소환이지 3번까지 아 3번이 해 회복이야 이거 뺄 수가 없어 아 7번으로 해 무나 말해 5번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너도 혹시 마비되냐? 뭐야? 다 가는 거구나 그냥 아 아 오우야 깜짝이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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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뭔 짓이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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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 진짜 졸라 잘 바라먹어 오 마나 진짜 졸라 잘 바라먹어 미쳤나봐 마나 계속 따라 탐정 있지 탐정 있지 아 트롤 트롤? 그치 이리 와 어디서 어디서 아으씨 그만 안해? 아으으으으으으으음 이거 모로케이 면역이죠 마비 면역이겠지 아 너도 면역이 되냐? 참 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자 손 치우세요 어따 대고 지금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지금 어디서 어디서 지금 손을 갖다 대? 마법사 마법사 센데? 굉장히 센데 마법사? 조금 깨지는 게 있었지 맞아 난 왜 이렇게 세냐? 아 위습 위습이다 아 위습 왜 레벨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 저 아직 막 가진다 막 가 이제? 왼손 잡는 거 알고 왼손에다 칼 찌는 것도 아 잠깐만 나 잔상이 안 나와 뭐야 왜 안 나와 잔상 왜 안 나와 나온다 이렇게 물어봐야 나오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위습 엄마? 위습 엄마하니까 그냥 아이 엄마 같다 그냥 유부녀 됐죠? 그냥 유부녀 됐죠? 그냥 유부녀 됐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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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남편을 줬다 저거 저거 뭐냐? 분신술이구나 아 분신술이었어요? 아 나는 프린스인 줄 알았어 아 냉기다 죽이고 생각할까? 냉기 마법 딱히 없는 초급도 못 버텨? 아 뭐야 속을 뻔했다 너희 마비 되냐? 야 유령이 마비가 되면 안 되지 좀 한심하네 어 근데 다리맘 진짜 소비량 엄청 세고 데미지는 개똥인 거네? 선들도 엄청 긴데? 하.. 다리맘은 진짜 4배로 세져야돼 4배로 내가 어지간해선 4배까진 안 부르.. 안 부르는데 그 정도는 돼야돼 커빙관실 커빙관실 나름 재미진데? 왔어? 쟤네 볼 때마다 더 웃겨 여기 팔자 끼고 있냐? 와 사냥개는 19레벨이야 에이 에이 아아 어 어 어 미쳤어 진짜 졸아 놀랐네 이거 깨지잖아 이런걸 보고 숨도 보시고 첨화한다는건가? 지들이 지들 화력에 박살났죠?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이건 좀 아니죠 꺼지세요 꺼지세요 아 진짜 운치없게 아 전설 라이더도 이건 좀 과하잖아 확실한 보호막 주었다 야 아 이걸 주는구나 여기서 확실하게 막 가라고? 친절해 빨리 잡아 어머 제가 죽였는데 영혼을 훔칠라 그래? 이 방법이야? 이리로 갑니다 그냥 집고기로 안올라가요 야 이거 법사한테 마제를 뺏어가는거 너무 심했다 이거 시간정지였나? 그치 어어 어어 아 아 혐 잡으세요 나보다 훨씬 약해 근데 저어 한번 기록을 시키는건 굉장히 쓸만하다고 봐 내리고 싫어졌지? 어우야 어 죽군이라 그러니 잘 싸우는데? 무기는 더 약하지만 죽군보다 마음만은 강력하죠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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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매하는거 아님? 데미지가 내 숙련문만도 못해 방판들에 쓰레기들이야 심지어 데미지가 센 놈으로 측정단 애들인데 야 너희끼리 왜그래 야 나 소모 빼앗는거 안받아 안가져왔는데 아냐 그래도 해줄거야 가라 악당 피부 이렇게 쉽겠어? 아니 지금 뭔짓이여 이씨 다 얼어버려 모로케이다 모로케이다 야 50 57이라고? 너무한거 아님? 다 얼어버려 야 마나 까이잖아 이거 좀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부터야 쉽죠? 실화요? 실화냐? 아아 용문 먹고 가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나 좀 그만 빨아 먹어 야 저 매혹된 애들한테도 이거 써야돼? 이거 써야돼? 많이 혐인걸? 많이 혐인걸? 많이 혐인걸? 빨리 잡어 고런애들 못잡으면 안돼 때리는건 무식하게 아우야아 물 갈거야 지금 뭐한거냐 저거 이상한 마법 쓰는데 지금? 어디 왜 이렇게 마법 쓰는데? 내가 본적 없는 마법 쓰는데? 회복 마흡 있냐? 없지? 밀기한 초급 마흡사가 무슨 회복이야 맞아 뒤져야지 어디있어? 코너링이다 너 뭐야? 뭐야 쟤네들 닫어 문 열어놓으니까 모르는 사람 들어오잖아 아 모르게 야 뭐야 방금 문, 문 마흡이었어 이거 쟤 또 아파 죽을 뻔 했어 모로케인 뭐 근점 없잖아 그래도 모로케인 밑에 있어요 가서 잡으세요 아 우리애만 맞았다 내가 퍼줄게 투사 불화살 면역이야? 왜? 그냥 냉기 때문에 어우야 라이프 템 마법을 안 쓰시네 뭔 소리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야 이게 이게 마흡사의 싸움인가 흠흠 이것이 마흡사의 싸움인가 볼만하구만 볼만하구만 열심히 내리쳐라 그만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용서를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아아 같이 없죠? 뭐야 어째 라이프 템 마법이 뭔지 말해봐요 왜 지평이 두 개냐 가자 가자 어우 이거 뭐길래 이렇게 피부가 약해졌어 당연히 나 원래 피부가 약했습니다 체력을 만화로 전환하는 모드 마법? 이거 모드 아니라 바닐라에도 있잖아요 바닐라에도 있어요 바닐라에도 있어요 뭐 DLC였는지 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일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도 뱉지 말고 처마자 죽으시고요 에스토모르 에스토모르 에스토모 에스토모 에스토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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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게 맞고 있죠? 숨도 못 쉬고 저 맞고 있죠? 에스토르모 너무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내꺼다 이건 이제 예에에에이 나도 엘프 마법사 가자 아 나 나 부츠랑 장갑도 가져갈래 얘 멋있네 그거 좋은 거 입고 있었네 이 새끼 왜 이러지? 존나 무섭게? 어 존나 놀랐네 이 새끼 왜 이래? 야! 가만히 안 있어? 사후 경직실이야 드레모라 갑옷은 무슨 무슨 갑옷이 아니라 소환수가 다른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소환수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소환한 거예요 오케이 가면 되나? 이제 가면은 배울 수 있는 건가? 밑에 있나 보구만 아 어디가 항상 있더래야 돼 도르퍼빌 도르퍼빌 돌프디르 아 저 도르퍼빌이랑 저 마법사 이걸 아 와 아 아 대학 아 맞아 여기서부터 쓰고 가야되지 얜 왜 죽어있냐 나한테 죽었나? 오 야 멋있는데? 엉덩이 엉덩이에 낙사하는 것 봐라 알아서 잡으시고요 미스분 갈거고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짜증나서 안되겠어 나는 이건 안되겠다 재미없다 솔직히 이거 이제 난이도는 숙면으로 갑니다 1레벨 노레버업 노폭포인트 전설 난이도로 카스텍을 잡았으면은 더 이상 난이도에 대한거는 관심이 안생겨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레벨이 너무한거 아니냐 레벨이 심한거 아니냐 내 레벨에 1.8%가 저렇게 높아? 워크 옆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잘했어 가자 내꺼 들어갑시다 가자 가자 열자 쌍팡이 각이다 왜 메그너서가 두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좋아 아 아 아 멋있구만 아 아 아 얘는 뭔지를 지었길래 아 아 아 복종의 표시를 하고 있냐 아 아 관심없고 들어갑니다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쌍팡이가 제일 센거 같애 개인적으로 mbc가 mbc한테 쌍팡이 주면은 장난 없더라구요 전투력은 역시 삼신기 프레아가 짱이지 에브뉴이 오히려 1대로 잡는데 내가 말 걸어야 돼? 내가 말 걸어야 돼? 네가 말 걸어야 되는 거 아님? 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너가 안타까워 눈에 안타까워 충분해 충분해 엽 이리와 앙카노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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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다 빨려봐야지 빨려야지 이리온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을 마나 다 내놔야지 이리온 어 이리온 마나 다 내놔 아 이거 뭐야 또 마나 소비랑 똑같이 썼는데 혹시 하나로 연결돼있나? 대단거 없을 아 누가 자꾸 이거 걸려놔 자 야 여기 안와? 됐다 이제 와 매지카 다 내놔 레벨 50이라고 아주 매지카 맡길라그래 대기 크게 웃기게 집어넣네 야야야 때려 죽여야겠다 소비량이 너무 적다 아 물론 변형체를 이만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짜증나네 아우씨 아 묻어버려 예에이 야 이거 계속 안올라가도 레벨이 올라가네 아아 진짜 더럽게 움직이네 쟤 정치 좋고요 뭐야 왜 이렇게 쎄 나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이리와 어디갔냐 다른 두명을 기념사진이나 찍을까? 아 이런 쓰레기같은 장비로 표정본을 하려고 양심 어디 야 빨리 잡어 여태까지 놀았으면은 아까 화염 그 양손으로 쏘더니 이제 초급마업 쓰는거 봐라 양심 어디가 쥐지? 그냥 드레브라 군주가 나 더 좋아 이거 추가대 마업이 재미가 없어 사계마업 같은 데서 찾아야겠어 재미를 초성딸은 재밌었거든요 초성딸 지금 되냐? 아 이건 이건 재밌어 초성딸 얼마가 드는 거야? 49? 별로 안 돼 초성딸 2 이거 이건 좋아 초성딸은 좋아 소환수 무기 강한데 개미지 절도납니다 절도나죠? 보여줘 다시 소환수의 AI까지 그중에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화나긴 하는데 강화 75%의 파워를 쓰는데 강어만 하고 있죠 야 486? 이것이 소환수 강화 졌어 어떻게 해야되요 이 할아버지 아는게 없구만 흫 개왕권이요 그 개왕권이요 그 아 잠깐만 나 니온 주면 안되냐? 네 너무 많은 것들이 깜짝이야 눈이 깜짝이야 오브의 끝이 닿을 정도의 코길이가 되면은 최강의 마법사다 마도왕 내놔 크... 개찐다 스카이름은 아직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 내가...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말한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검으로... 먹어야돼? 아... 겸... 밖에 하나 있잖아 어딨냐? 아, 잠깐만... 아... 칼 자체를 찾으러 가야 되는구나 하... 한숨이 다 나오네... 아... 어떻게 이렇게 맵 전체에 잘 분포해놨냐? 몇 개 겹치게 해놨어도 되는데 난 전혀 그런 걸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재생력이 100%밖에 안되네요? 백이시... 백이십오 프로가 아니라 매직 680 많다 많아 왜 나 골드로 끼고 있어 왜 나 골드로 끼고 있어 머리띠 껴야지 아니네 목걸이네 아, 이렇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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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이거 갖고 다니기 싫은데 귀찮은데 갖고 하자 그냥 아니... 770 이야... 오저다리 근데 이거 방어력 없는 거죠? 어, 좋아 벌레 같지 않습니까? 사벽충 같지 않네? 사벽충이 막 꼬려... 어우... 그냥 미지심!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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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지겠다 진짜 아.. 물러설테니까 오지마 아아 안오면은 안되는거냐? 마컬 찍고 가고 싶은데 온게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니죠 자리하라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세네 야 만화 야 참 소비를 왜이래 엄청 잘 소비하잖아 야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이 세계에서 덜레인 예언자 먼저 할걸 너무 멀다 하아 조용하죠? 의도되지 않은 조용함입니다 노래 들을까요? 빨리 가자 아 꺼져 아 꺼져 아 우리 겸실도 뭔가 미비하게 어울려 아 아 아 아 아 아으 후팀 idag 음 저희가 포공덧보 마법 마 마법 매직으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브제이니? 여기 그거 주는 곳이죠. 울프. 진짜 발슘이네? 아... 냄새가 난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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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났어. 아주. 겁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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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네? 네?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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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되는 레모. 부담이야? 아. 아. fus... 아. 이렇게 튼튼... 하네. 전문 등급 한 번에 열어버리고요 저기 떨어졌을 때 낙비 없으면 못 나오는 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맞은 빠른 것 봐라? 아.. 쯔.. 내가 안에 들어갈 뻔? 아..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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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맞출 걸 예상해서 마너 성고가 적은 걸 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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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맵 안에 있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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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혼매지고 있어 내버리블리 집어넣어 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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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죽야되구 너넌.. 아.. 너넌 죽여야되구 자 아.. 저쪽이지 어.. 적vasive니 sal persevered lumines 여오.. 아.. 완전.. 전 presented 정신없이 너무 많이 했나봐 다음에 다시 와 pairing 1 너는 죽여야되고 자 저쪽이지? 어우 정신없어 너무 많이 했나봐 아 형 철제 발톱 따위를 줍다니 등 긁게 마지막은 늑대 독수리 전부 두번씩이냐 설마? 황금 메시처럼? 대충 만들고 보소 어휴 저기서 카부제인? 아 그럼 랜덤이네 아 랜덤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거야? 이런 거지가 된 경우가 다 있나 황당하네 황당해 잘가 파괴마법 개삭이죠? 파괴 달인마법 개삭이죠? 음 드레모라 죽음의 건조 두방으로 세마리 잡구요 이런 마법 없죠? 개삭이죠 파괴마법 도대체 누가 파괴마법 개삭이죠? 도대체 누가 파괴마법 대체 누가 마법사 약하다 그런거야? 어? 왜 약하다 그런거야? 개삭인데? 가면 안 써도 사귄대 가면 안 써도 사귄대 아 무기 스킬 의미 없습니다 아 마비 걸고 죽이면 됩니다 전사 와봤자 방패 들고 달려와봤자 마비 걸고 죽여버리기 구활하냐? 친구들을 소환한다 먼저 준비해라 죽여버릴 수가 있어 준비해 빨리 죽이는거야 나오면은 뭐 어쩌라고? 안 나와 왜 아 앉아 앉아는데? 말을 하지 그랬어 준비해라 얘들아 초승달러 다 쓸어버려라 가라아 난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 다 죽여가서 도망가는거 보소 얘들아? 가야지? 내가 놀라고 소환한 줄 아니? 얘들아? 그렇지 보여줘 데미지 박히는 데미지 박히는 것 좀 보소 데미지 박히는 것 좀 보소 야 데미지 박히는 것 좀 보소 해부노락해 쓰레기죠 이것이 초승달 내가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뭘 쓰게 해주마 야 지가 막 쓰게 해줄 것처럼 말하네 그냥 갖고 튀면 되는데 주제를 모르죠? 주제 마법사 왜 이렇게 좋아? 나 마법사에 매력이 빠질 것 같애 전사빠였는데 아 west one one two 아.. 아 뭐 아직도 기어나와 아 진짜 야 친구 불러 다시 와 잠시만 잠깐만 사용했잖아 비늘 있잖아 얘 봐봐 갈비뼈가 살짝 나왔는데 아 이제 갈까요? 쟨 데잇길을 다른 데 가기 귀찮아 제발 아아 나약한 녀석이라서 도망가 버렸네 여기 옆으로 가자 아 여기 옆에 있는 애는 미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드래곤 추락을 쓰면은 잘 잡아야 저 저 진정한 드레모라 그런건 무엇인지 46다위가 어디서 30짜리한테 개겨 죽었으며 일어나지마 죽었으며 일어나지마 짓놈이? 이거 투사한테 맞으면 저렇게 되나보다 투사 좀 자죄해서 써야겠다 자죄해서 써야겠어 10레벨 10레벨이요? 자극 다리맘 사가지고 지져버렸어야 되는데 1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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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지금 10다리가 나한테 더미는거에요? 10다리 10다리 죽어어 죽어어 아냐 카부제에 써야되지 맞아 야 제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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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바로 앞에 안착해버리는거 보소 잘 가시구요 잘 가시구요 이거 시체 긁어주기만 해도 되네요 음 나약한 드래곤은 사례 가치가 없습니다 드래곤이 나약하다니 변화 마흡 보죠 우리 해옥 마흡을 볼까? 아 너무 보고싶은게 많아 마흡이 내 생각에 변화랑 변화 마흡이 재밌을거 같애 일단 변화 다 재밌을거 같애 변화 마흡을 동료한테 줄 수가 있니깐 이 어디갔죠? 회복은 올리긴 더럽게 어려운데 올라가는것도 그리고 드래곤 가죽 드래곤 가죽 드래곤 가죽 미친노인 내가 드래곤 가죽이 뭐냐 드래곤 가죽 음? 드래곤 가죽 드래곤 가죽 높은 가죽 해보고 와서 이제 영상에서 소개 영상 올리면 된다 야 벌써 네 시간은 된 거 같죠? 아... 이게 뭔 노가다야 배율을 막 펌핑을 얼마나 했는데도 노가다가 이래 어 깜짝 음... 회복의 의식 주부 아 회복 볼까 회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전에 소환을 봤으니까 변화를 봐야겠지 아 다 보고 싶어 다 봐버릴까 그냥 근데 그럼 오늘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 보고 가면은 힘들어 일하다 자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 너가 뭔가를 찾고 싶어 상황은 다르다 이번에는 너의 무엇을 찾는 것 너 대화가 바뀌는구나 준비됐어 왠지, 너의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다 가고 싶어 너에게 내 지점을 비주일 수 있단 말이지 아 나 드래곤피부 적의 시간을 안 받다 너의 힘을 많이 해야 하나 이 드래곤필프 쓰면 되게 잘못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속되는지 그게 궁금해 지난번에, 너는 적용해 이건, 집단마비 걸어버리면 안되나? 나 그냥? 눈에 빠져버려, 너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된거니? 아저씨 아무래도 안되나 70초 제한이네? 안닿는구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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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버텨낼 수 있어 간절지도 않아 들어와 너무 마법사처럼 생겼어 아 와, 존나 못생겼다 이렇게 못생기고 오랜만에 본다 화장실 갔다도 되겠는데,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도 되겠는데,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안닿는 누가 더리지? 안닿는가 안닿는요 이렇게 안닿는요 그냥 안닿는게 안될 안닿는 거 그냥 안닿는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뭐 아직도 안 끝났어? 아 귀찮네 언제 끝나주는 거야 데미지를 받아내는 수치만큼인가? 내가 하는 회복의 수치? 그럼 얘 좀 치워줄래? 그래 나 간다 옷은 입혀주지 않을래? 아저씨 벌게 벗겨놨어 가자 으아 이동합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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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다 완료된 거 아니야? 이제 시.. 이제 어 조금만 쉬고 싶으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바로 갑니다